잠깐만 따라오지도 마 클레어 클레어 저기 야 클레어 거래 걸지도 마 그만 걸어 너랑 거래 안 해 따라오지 마 클레어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너랑 안 한다고 했어 친구야 지금 너랑 거래한 걸로 이걸로만 컨텐츠 하나 만들겠다 지금 야 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빵빠라빵빵 고슴도치가 있는데 고슴도치랑 거래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나 고슴도치 갖고 싶은데 고슴도치가 여기 두 마리가 있구나 고슴도치한테 한번 거래 신청해 볼게요 고슴도치랑 거래할 만한 게 이거 안 하겠지 캐러베러스 워낙 인기가 없어가지고 자 날 타물 하나씩 줄게요 친구 자 저 친구 고슴도치 뺄 것 같아요 고슴도치가 인기가 많죠 그쵸 여기도 고슴도치 한 마리 있다 아 오늘 고슴도치 두 마리 이거는 좀 업어가고 싶은데 고슴도치 뭐랑 거래하면 좋을까요 어허 보자 아까는 캐러베러스 네 마리였는데 지금 네온이에요 네온 캐러베러스랑 고슴도치 거래 안 될까요 아 오늘 여기 있는 두 마리 업어가고 싶은데 이 친구 뭐 추가해달라는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는데 수락을 일단 눌러볼게요 네온 캐러베러스가 처음 딱 나왔을 때는 가치가 괜찮았는데 로봇 스페스는 시간이 지나면 네 가치가 진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안되네 저 고슴도치 가져가려면 뭐랑 거래해야 될까 아콘이랑 거래하는 건 말이 안되고 퓨리 일단 퓨리 두 마리로 거래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아니 퓨리 두 마리도 안될까 설마 퓨리 두 마리랑 날타 분력 하나씩 줄게 요거는 요거는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아 안하네 야 근데 고슴도치가 이 정도에요 계속 고슴도치에 미련이 생기는데 고슴도치를 어떻게 해서든 제가 오늘 한 마리 가져가겠습니다 네 퓨리 두 마리와 스노우 부엉이 한 마리 해볼게요 아까 퓨리 두 마리 이 친구랑 안됐거든요 퓨리 두 마리 그 다음에 날타 물력 하나씩 넣어줄게 친구야 야 고슴도치 바로 거절하네 고슴도치 진짜 쉽지 않구나 아니 근데 고슴도치가 정말 이 정도에요? 와 이 친구 이 고슴도치한테 한번 이 친구는 거래를 안 갔네 근데 고슴도치가 정말 이 정도에요? 아 네온캥거루? 네온캥거루가 고슴도치? 네온캥거루랑 고슴도치는 또 아닌 것 같고 아니면 파란 강아지랑 고슴도치랑 해볼까요? 파란 강아지랑 고슴도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친구랑 다시 해볼게요 파란 강아지 야 이 친구야 진짜 많이 튕기네 자 고슴도치 계속 이 친구 거의 거절하고 있는데 파란 강아지 아 짜증나 아 짜증난다 이 친구 계속 거절하니까 아 파란 강아지도 안 되는구나 아니 고슴도치가 이 정도에요?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야 진짜 너무한다 친구야 아 근데 괜히 저 친구한테 거절 한번 해주고 싶어 되게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긴 한데 이 친구한테 아콘 넣어주고 거절할래요? 자 아콘 친구야 아콘은 거래하겠지? 아 저 되게 지금 짜증났어요 이 친구한테 설마 아콘이라면 하겠지 그치? 수락 누르지? 나 여기서 바로 거절한다 이제 되게 치사하죠 여러분들? 치사해도 네 너무 자존심 상해서 바로 거절하고 나오겠습니다 흥! 이러면서 아 자 외국성어니까 제 본능에 네 본능에 충실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아무래도 너무 가치를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고슴도치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데려가고 싶은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아 라마 라마랑 거래 안 될까? 라마? 라마랑 한번 거래 시도해보겠습니다 아 이 친구 바로 거절해 아우 되게 기분 나빠 이 친구 근데 허허 이번엔 자기가 먼저 이 친구가 어 요청했어요 캥거루 3마리 캥거루 3마리는 할까요? 그것도 다 날타야 날타 두 개만 할래 두 개 이거 할라마하고 말라마세요 친구 자 더 추가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거절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아쉬우면 자기가 다시 또 저한테 거래를 요청할 것 같아요 아 외국애들 진짜 요즘 욕심쟁인 것 같아 아닌데 뭐 사실 손해 안 보고 거래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겠죠 야 친구야 자 날물 한 세트까지 껴줄게 자 아니 이 정도면 해야지 충분히 자 수락을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 고슴도치 어버워하기 진짜 힘드네 몇 번을 지금 시도하는 건데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거절한다 얘가 다시 시도했어 나한테 자 아까는 그러면 너가 이번에는 한 건 아 뭐야 왜 또 거절해 이 친구는 다른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캥거루 두 마리 꺼내줘 볼게요 자 날카 캥거루 두 마리 이 친구는 뭘 원하는 거야 아 지금 날타물약을 또 추가를 해달라 그러네 아 이 친구 진짜 좀 기분 나쁜데 계속 추가해달래 자 이 친구가 날타물약을 자 캥거루 두 마리에다가 날타물약을 추가해달라고 합니다 자 타물 하나 추가해 줄게요 타물 하나 네 날물은 안 되고 타물만 추가할게요 여기까지 이 친구 근데 분명히 날물까지 추가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더 더 해달래 추가를 아 이 친구 정말 싫어 자 저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물량 말고 공룡알 두 개 껴줄게 이 정도면 어때 친구요? 아 친구한테 물어본다는 얘긴가? 친구한테 물어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이 친구 되게 재밌네 다 뺏기겠어 이러다가 애드 플라이 포시 아 진짜 짜증나네 이 친구 아우 너무 짜증난다 아우 나는 물량 지금 추가하라고 하는데 아 진짜 짜증나네 이 친구가 거래 안 할래요? 야 너 짜증나 친구야 왜 그러니 너 자꾸 사람을 너 거래 고수니? 아 나 너랑 거래 안 해 너랑 거래 안 해 저리가 그러면서 자기가 왜 지금 삐지고 있어 너랑 거래 안 해 너 마지막이야 지금 진짜 너 마지막이다 친구야 너 이번에도 지금 튕기면은 다시는 네 거래 안 받는다 아이 그러면 자 타는 물량 없애고 나는 물량 줄게 아우 힘드네 힘들어 이 친구랑 거래하기 힘드네요 이 친구랑 거래하기 힘든 게 아니라 보통 같으면 이러고 거래 안 하는데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슴도치 업어가려고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네 포시레그를 또 추가해달라고? 아 이 친구 진짜 아 또 포시레그를 추가해달래요 일단 추가해 줄게요 아 근데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이 친구랑은 아 아우 기 빨린다 기 빨려 이 친구랑 기 빨린다 진짜 아 일단 수락 눌러주고 아 친구야 왜 그러니디 친구야 지금 너랑 거래한 걸로 이걸로만 컨텐츠 하나 만들겠다 지금 야 이거 거래해야되니 말아야되니? 아 안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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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할래 아 안할래 클레어 너한테 삐졌어 클레어 저리 가 잠깐만 따라오지도마 클레어 클레어 저기 야 클레어 거래 걸지도마 그만 걸어 너랑 거래 안해 클레어가 계속 거래 신청하고 있는데 너랑 안해 이제 따라오지마 클레어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나 너한테 삐졌어 너랑 거래 안해 저리 가라고 친구야 너랑 거래 안해 너랑 안 놀거야 이제 너랑 안 놀아 너랑 안 놀아 이제 아우 고슴도치는 제가 다른 서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저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슴도치는 다음에 한번 다시 시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아우 진짜 오늘 너무 짜증난다 진짜 저 친구 ых biss tennis 2 2 2 2 2 2 2 3 2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